10대가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어 겨우 깼어요 해방캐스트 가보도록 할게요 최종 데미지 20% 감소네요 20% 들어갈게요 스택 쌓고요 일단 까주고요 2페이지 들어갈게요 레폰으로 쓸게요 패주고요 날려주고요 어? 어어? 어? 아이 도어 날라갔어요 어 살았어 됐어 살았어요 다음 3페이지 들어갈게요 리레 준비할게요 리레 준비할게요 텔포로는 여기로 하네요 어? 어 뭐야? 어? 어? 한방에 죽었어요 바인드 던졌는데 망했어요 얘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어? 아어? 바로 궁극 끊어주고요 통계 조심해주고요 절개 체력 채우시고 바로 연막탄 깔아주고요 연막탄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맞아요 절개 스킬 다시 써주고 어? 어? 도망가야되요 어? 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또 1도 못 넣었어요 도망했고요 도망했고요 리레 빼주.. 빠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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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개 조심해주고요 피해야되요 어? 아니 위로했는데 바닥에 있었나봐요 어? 스피릿 없어요 어? 아 깜박했어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목숨 하나 날라갔고요 링크 미스를 했어요 링크 미스를 했어요 절개 절개 자 아잇 껴야되요 못죽어도 아잇 먹고 죽어야되요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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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점프 아잇 찾으고 껴주고요 잘 봐야되요 피하고요 행운 행운 먹고요 쏠심 써주고요 마무리할게요 아.. 아 두개 나온거 같은데 흔적을 따라서 연합회의장 가보도록 할게요 아 아 편린을 가져와야되겠네요 여기까진데요 이쁘세요 백식되요 백식되요 하나 백식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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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